네 뭐 강화는 직접 하죠 어쩔 수 없지 일반 유물 포션 벨트 스타트 좋네요 강화부터 보자 불 하나, 불 둘, 불 셋 엘리트도 잡고 엘리트는 못 잡으려나 랩스 쭉 벨트 포션벨트 2개면 4칸 늘어납니다 카드 얻지도 못하는 거 왜 구경하고 있지 단건부터 강화하자 아니 승직자 아저씨 뭐하시는 거예요 낭떠러지나 오면 콘솔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 이러버려야 되나 심판 심판 여기 위험하다는 무사히 넘어갔다 음! 편지깔 표창 필요없지 발굴 쇼풀거리 쇼풀거리 아이 쇠물 아이 눈 버렸네 쇠물 봐서 단건 잘 큰다 그릇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흐아아 흐아아아 악몽 영체화 해야죠 악몽 영체화 악몽 영체화 발굴 악몽 영체화 하면은 아니 몇 턴을 방어를 하는데 왜 심장 걱정을 이케 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면 되는 거 아니? 아 괜히 이상한 거 쓰다가 맞았잖아 노우 아이 뭐야 야 세게 다 못 고르는데? 이걸 걸러야 돼? 야! 에반드 엘리트나 잡자 유불이나 먹자 맵 색깔 모드입니다 짱 좋은 모드에요 꼭 쓰세요 아 이걸 맞네 영수가 쓸모없어 어, 이겼다. 이걸 이기네. 단검 너무 잘 크고 모금이 제거 이벤트 좀 나오지마 물음표 좀 밟지말까 몹잡아서 단검이나 키울까 텅스테이 긁구 하이씨 도박지 백 다섯장이야 장난노노 기념품 기념품도 필요없지 다 필요없네 펜터그래프 하나 사갈까 기념품도 필요없는데 아니 돈 아마도 다음 상점에서 좋은거 사야죠 복사본으로 때리면은 저거 오르나? 안오르나? 복사본의 데미지가 오르네 하짐석 하짐석 아 이런 실수했네 잠깐만 누가 누가 원본이지 제일 높은 애가 원본이지 파워 포션 제일 센 놈이 진짜다 우와 숟가락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아이스크림 다운턴 킬 가기지 오예 200딜 넘기고 나면은 강화할 필요도 없다 초커 초커는 트롤하는 거 아니야 약화 들어오니까 딜 더 올려줘 시상점 가서 유불 먹자 아이 근데 이거 진짜 수락 이벤트 때면 어떡해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땡꽃 아유 유사한 개 에바임 심장에 좋은 유황 심장에 좋은 유황 지붕 Amerika 지붕 해봐 아닙니다 많이 閔이ter 좀 잘 친진 admin FM 가 смер 파워 설정 빙 개꿀 개꿀 담배템 아니 쓰레기만 줘 부들부들 승길댄경 해초 유튜브 올라갈듯 하하 죽어라 과도자 과도자 다섯발 컷 방금 카드 집을 보냈다 천천히 다섯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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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침 침 침 침 10권 없는거 보단 낫겠지 한단크트 신속포션 아 신속포션도 필요가 없지 화염포션 어 킹쓸 간버니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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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갈뺑이 죽이니까 왜이렇게 좋냐 아 편안 의식용단검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카카는 자유에요 병법서 생강 생강 괜찮네 병요정도 들고 갈까 가마솥 아 뭐 병법서 어차피 못볼거 아냐 아 뭐 다사도 재면은 다사도 아 병요정 엔트로피 두개나 나왔다 포션 갓사나 돌리가 엘릭서 손에 있는 카드를 원하는 만큼 소멸시킵니다 카카포션 카카포션 병요정 병요정 사묘정 각이었는데 악몽을 의단에 써야되지 영체화했을게 아니라 요보로 아니 저게 탈지 버려질지 어떻게 알아요 어 편안 정제된 혼돈 났다 약 쓰레기 들어왔어 깨시 민첩 판금 명천 전액투성이 심장 심장 퍼접세 되네 소멸카드 5장으로 심장 크리 되네 포션 이렇게 넣었을거 같으면 쌍단검이어도 괜찮았겠다 요정해방 요정해방 카카해방후 요정해방까지 해방가 해방가